조심해야돼 간단히 문을 왜 싫어하냐고? 싫어하는거 아닌데 너무 도배되면 글이 안보여가지고 여러분들 체킹하는게 안보이잖아요 아이고 첫 도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취직 축하드려요 요즘에 취직하시는 분들이 많네 임자가 많이 생겼나? 축하드립니다 돈 많이 많이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님이 잘되야 제가 잘되는거거든요 버퍼 너무 심하다고? 오늘 이렇게 심해요? 오늘이 심한거야? 아까부터 버퍼 얘기가 좀 있네 뭐요? 저 여포라구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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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두방들어감 두방들어감 내가 위에 있음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쭉 빠지세요 아 저기 차 문 열려있다 핸들 플러스 페달 장미가 쳐서 방송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 주먹질 하다보면은 말려가지고 죽게 되어있거든요 더트 4가 났다구요? 아 그래? 레이싱 게임 한번 해야되는데 전날 여부가 되었다 레이싱 게임 그거 사놓고 한번도 한적이 없어 더트 말고 저 뭐 어려운 레이싱인가? 그거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레이싱 게임 하..해야되는데 보이시죠? 좀 보일까? 아니 안보이나? 50만점 아씨 석궁이잖아 못봤겠지? 못봤네 석궁이라고? 총이 없단 얘기? 아 총 뒤에 써있다 봤냐? 아 나 봤어 석궁이잖아 석궁이잖아 뒤에 샷건같은거 있는데? 야 그래 너 파밍하러 가 버려버려버려 잡아서 뭐하니? 시간만드는거 이래서 오네? 야 못잡어 너 파밍해야될거 아니야? 어? 아 이거 말로해야되나? 이면서 이거? 아씨 진짜 잘못걸려가지고 아우씨 햇나이엔즐리리오님께서 4개월 기념을 축하합니다 아이씨 아니 한조인줄 알았는데 하나 더있더라고 샷건같은게 있는거 같애 두개였어 그래서 죽였습니다 상.. 석궁이면 그냥 주먹으로 때릴라 그랬거든 핸드크림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총알이 없나? 오씨 총알이 없나본데? 저거 게임 속 게임 총알양을 찾아라 내놔 하하하하하하 호호호호호 내놔 아이템 내놓으면 목숨만을 살려주겠다 들림? 들림? 아 나 팀어로 되있나? 안들리겠구만 저도 혜조선을 떠나 서조선 신천에 취직이 됐습니다 한놈 더있어 지옥을 떠나 혜조옥으로 죽었고 한놈 뭐야 한놈 풍뎅이였잖아 이씨 에잇 풍뎅이가 죽었어 아 석궁든 녀석 저격이었고 다른사람이 죽였어? 총알있었어 날 가지고 놀아? 다행이다 근데 다른 놈아가지고 풍뎅이였어 풍뎅이 석궁 풍뎅이였어 석궁 풍뎅이였어 아 완전 똥마겠다 가진것도 없고 73명이고 차도 없고 와 몸부딪쳐서 에임 옮기는거 봐 역시 고수 어 벅있다 발소리 나는데 지금? 아니지? 전판 석궁 빼곤 에임이 풍뎅과 비트 어디야? 내가 먹을건 저거밖에 없어 간다! 에어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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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저거 먹으러 갑니다 어디갔죠? 안 떨궜죠? 풍뎅이가 풍뎅 지켜졌네 풍뎅이 너무 불쌍해 한 번만이라도 1등 했으면 좋겠어 안 떨권나? 처음에 떨권나본네 갑자기 갑자기 그 사람 보고싶다 그 할리퀴 버퍼있으면 화질 한번 낮춰보세요 오토바이다 오토바이 타고 가자 오토바이가 재밌더라고 아 저건 안탈라 그냥 오토바이 타는데 저거 옆에 달린건 좀 별로 멋이 없어 저거 옆에 달린건 둘째로 조심해 의자로 마구 720 화질로 하면 벗고 없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전체 화면으로 보는거 아니면 720, 60으로 내리세요 720에 60프레임 해도 괜찮을걸? 화면 작게 하면 크게 보는거 아니시면 뭐 하시는거죠? 국민은행? 잘못북사하셨나? 먹었다 드디어 저거 모드놈의 샷건만 두개가 있어 극장모드 해놓고 F11 눌러서 보는게 최고입니다 F11 아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 영상은 렉 걸릴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있으니까 참고하시구요 헷갈리니까 샷건 하나 버리자 더블 베라 굿 먹을꺼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으면 자리를 만들어 그렇지 음료수 그렇지 음료수 음료수 자리가 없어 홀로그램 버리자 됐어 조금만 먹으면 됐다 F11 꿀팁이라고? 아 전체하면 누구 또 왔다 오른쪽에 F11 극장모드에서 F11 눌러오네요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채팅창도 갖다 놓을 수 있고 그런거 패치된다고 들었거든 온다 이거 어디로 갔지? 어디로 갔지? 분명 여기 내리는 소리 났거든 올텐데 뭐야 방금 저격총 소리인데? 저격총이 퓽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뭐야? 푸시 뭐야? 아 어떤 놈이 바퀴시 바퀴시 내 바퀴시 저격이네 야 누구야 여깄다 쓰굴요소기 더블 배럴 요소기 일로와 야소기 이거 저격하지 마라 뭐야 이거 침착하게 침착하게 절대 안 침착하게 안 했습니다 침착하게 했죠 침착하게 했죠 우선은 아깝죠 가방 없냐 근데? 가방이 없네 아까 풍댕이 죽인 사람이야? 둘다 저격이었어? 야 너네들 내가 요즘에 말이 없다고 저격한다? 너무한거 아닙니까? 조격하지마세요 그냥 또 힘듭니다 저 혼자서도 힘들다구요 잘하는 사람 좀 조격 좀 해 딩디치하십시오 이런 분들 있잖아 잘하는 사람 조격해 하긴 거기 조격해도 뭐 그냥 멀리서 죽어가지고 이름도 모르겠다잉 그쵸 여기서나 가까이서 얼굴 나오지 그래서 하는거냐 잘하는 방송은 나오기도 전에 멀리서 머리 터질듯 흐흐흐흐흐흫 그래서 하는거야? 너무하네 정말 비열한겁니다 여러분 저격도 공평하게 해야죠 누구는 세다고 못하고 막 이러면 안돼 그러면 진정한 저격러가 될 수가 없어 공평하게 해야지 공평하게 매너해야지 매너 저격계에도 룰이 있는데 거긴 저격하면 저격이 아니라 쿠팡맨 특급 배달되는데 바로 먹었구요 발소리 발소리 쭈음 녀석은 정말 천사시네 맛있는게 많이 또 들어있어 좋습니다 다른 총없네 헬메이 레벨 엠퍼? 엠퍼 좋지 엠퍼로 가자 운이 좋구만 발소리가 딱 났거든요 아 이거 SMG 소음기 있는데 너 혹시 SMG 가지고 있는건가? 오오 온프로 가죠? 온프? 온프프 배낭 끼고 SMG 소음기 풀셋으로 다가 해버리는거지 와 이거 대용량도 있네 미쳤네 음? 아 이거 가방이 좀 여기다 좀 이걸 달고 대용량도 투하우를 달고 음 잠깐 종을 걸고 발전소리나는거 아니냐고? 안나죠? 아 이거 자리가 좀 우탄이 너무 많거든? 버리적우탄 이정도면 딱 됐죠? 원픈 연사로 해주시고 안챙긴거 없지? 근데 장전하면 또 먹어지지 않나? 그쵸?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먹어지네 많이는 아니지만 먹어졌어 가볼까? 어디야? 안전지도 아니고 아까 오토바있죠? 그거 타고 가야겠군요? 음.. 자리를 한번 정해봅시다 어디가 좋을까? 어디가 좋을까? 음.. 오늘은 음.. 여기 여기가 땡기네요 이제 템은 충분해 물론 이제 스코프랑 음료수가 좀 없기 음료수는 있고 스코프가 4벨도 있고 다있네? 아.. 충분 충분 고우! 오토바이 특장점을 살려야돼 오토바이 기름 일단 넣어넣고 개머리판이 좀 아쉽네 개머리판 있으면 좀 오오! 뭐야? 아씨 이거 돌이 있었네 근데 점프 되어있는거 보소? 오토바이 치사에 50%에 달하기 때문에 조심해야됩니다 빠르고 조용하고 강하지만 위험하다 아뢰 안으로 들어가야죠 안통하구요 어? 에어드랍이 하나 더 있네? 먹었겠죠? 후후 불판인데? 연락 빨리 보고 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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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헤 , 또미 여기 근천데? 산 위면 좋고 일단 산 위로 한번 가볼까? 톰이 스쿠브도 못단다고? 아 그래? 완전 쓰레기네 별로 안 좋네요 먹었어 저년석이 빨리도 먹네 먹었겠지? 먹었거나 꾸져가지고 버린 것이요 여기 자리 괜찮다 언덕백이 한 대 맞았어요 오른쪽 근데 그렇게 세진 않아서 여기 괜찮아 오토바이도 있고 바퀴 터뜨렸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이 멀리면 머리나 바퀴나 조그마단 말이야 머리를 터뜨려야지 바퀴 터뜨릴 정도의 실력이면 시끄러워 머리도 겨우 한 대만 쳤는데 바퀴 맞추겠어? 너무 양각이라고? 뒤에서 올라올수도 있는데 이번에 가스 한번 보고 가죠 바퀴 바퀴 한 대만 맞춰도 터지나? 어때요? 바퀴 몇 대 맞춰야 됨? 언덕배기에서 뚝배기가 날라간다 다음 게임 뭐하냐고? 다음 게임 생존 게임 중에 다이영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일단 설치는 해놨거든 근데 좀 멀미나 보이더라고 그거나 아니면은 철권 할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계속 할수도 있구요 몇시 아직? 12시 20분? 다이 형태 생존 게임들 약간 좀 심심해 보이더라고 못하면 다음 게임 없습니다 어 저 사람 있는거 아니야 저기? 방금 봤는데 사람? 풍영 오늘은 책상에 먹을 거 없어요 먹을 거 안 갖고 왔어요 사리에트 중에 이제 초코파이는 절대 안 먹고 초코바이나 오예씨 이런것도 5박스 6박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푸른 보따리님 다시는 보내지 마세요 반송할거에요 먹을 거 다시 보내면 물만 먹을거야 음료수나 굿! 나쁘지 않거든요? 어떻게 저기 앞에 화장실 갈까? 밑에 화장실 있는데 여기 갈까? 여기 있을까? 어디가 날까요 여러분들 여기나 여기 집을 들어갈까? 아니면 언더백이 있을까? 언더백이 있으면 이제 뒤쪽만 여기 압박감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안오는거 확인하고 그때 천천히 내려가도 되고 여기 좋아? 그럼 이제 여기만 보고 있으면 돼 왜냐면 여기서 넘어올거니까 여기 있는 애들 지금 넘어오거든 여기서 넘어오는 빼고 여기서 밑에서 올라오진 않을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하죠 여기서 오는 애들만 잡으면 되거든 음푸로 잡을까? 음푸? 음푸로 오른쪽으로 타르르륵 땡길까? 만약에 여기 언덕에 사람이 보였어요 아니면 요걸로 땡길까? 엠포로 뭘로 땡기는게 좋을까? 이쪽 아니야? 아 이쪽인가? 아 이쪽이구만 그런게 zers 매번 다이어트 실패하고 다시 요요 오시는 거 같은데 이쪽 다이어트 하는 게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거 아닌가요? 아니요 요요 온 적은 없어요 그래 여기서 기다리자 형 여기 시야 좋은 사람 있는 자리에요. 흐흐 그러는데 좀 재수없다. 지금 뭐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풍월냥님은 시야도 안 좋고 잘 못하니까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돌려서 얘기한 거죠. 너무하시다 진짜. 그냥 내려가라고 말씀해주세요. 그냥 비꼬지 마시고. 나름 좋게 얘기하신 거겠지. 그래 맞아. 좋게 얘기하신 거야. 비의식 열등감 내려가야 되고. 그래 화장실이나 있을까? 나는 화장실이 딱 맞아. 여기 좀 위험해. 만약에 내가 먼저 발견해도 내가 쌌는데 못 맞히면 어떡하죠? 여기 좋다 여기. 여기 자리 지린다. 여기나 여기 올라오는 애 보고. 솔직히 일로는 안 올라올 것 같은데? 어 차 소리 나요. 앞에 차 소리 났거든? 등산? 일단 여기가 D야. 여기가 D야. 일로 넘어오는데? 일로 넘어오는데? 내가 일로 내려가는 거잖아? 일로 봐야 돼. 여기가 올만큼 살을 뺀 적이 없다. 응 맞아요. 여기나 올만큼 살을 뺀 적이 없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난 잘 안 보이니까. 어? 저기 움직였어. 아 이거 어떻게 보는 거야? 도대체 이거. 이거 배워도 안 되겠지? 멀리서 움직인다는데 뭐가? 돈도 같은 게. 일단은 굳이 산으로 올라오진 않을 듯? 그쵸? 위험하게. 근처에 내렸으면 모를까? 근처에 집도 없고. 굳이 산으로 올라올라고 할까? 가팔라게 해달라. 여기 안전해. 응. 여기 안 와. 여기도 애매해서 안 와. 올라면 이쪽으로 올 텐데. 앞에 살아있다고?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오른쪽? 오 씨. 뭐야 쟤. 등산 안에 있었어. 님들 어떻게 뭐? 저격인가 보다. 일로 오는 거 보니까. 아닌데? 쟤도 좋은 자리 먹으러 온 듯. 자. 저격 갖고 있구만. 열나 빠르게 매겨버렸다. 감사합니다. 누구야? 나와. 상 줄게. 시청자의 눈으로 봐라. 고수들은 뭐 용의 눈으로 보고 어떤 눈으로 보는데. 우리는 시청자의 눈으로 봅니다. 잘했습니다. 정말 베리 굿이었어요. 템까지. 크으. 됐다. 됐어. 산에 숨어서 다가오는 인간들을 경계한다. 비푸신가요? 까구빨이거든요? 까구빠 들까? 26명 남았는데? 들지마. 이제 와서 까구빨이야. 일단 이거. 음료수 다 마셔버리고. 진통제 들고 갈게. 국산지 10개야? 어우 씨. 10개는 1개가 아니고. 잘못 봤네. 대박. 그렇게 필요 없어. 근데. 뭐. 버릴 거 없나? 쿠탈 좀 버리고. 아. 왜 이렇게 안 집어줘. 술 탐나는 거야. 두 개만 받고. 레드 도트 하나 끼고. 소염기. 끼고. 음. 가구팔. 하지 맙시다. 발소리난다고? 내려가야 돼. 이제. 발소리가 아니고. 장전하는 소리 있 거야. 왼쪽. 왼쪽 사람 열람하는. 야. 나 오토바이 어디다 세워놨지? 오토바이 타고 내려가는 게 낫겠는데. 근데 시간이 없어. 지금 내려가야 돼. 그냥. 내 오토바이. 내 차. 와. 저 밑에 사람 있었어. 저 장전하게 내려가는데 아무도 안 쌌다. 여기 사람 없다는 얘기. 그냥 뛰어. 가면서 나처럼 내려오는 애 있을 거야. 조심해야 돼. 다들 똑같이 생각하는구나. 산 위에 숨는구나. 산 위에 숨어서 쏠라고 내려온 거 보소. 왼쪽에 소리 났거든요. 총소리. 가자마자 조심해야 됩니다. 총소리 났어요. 그냥 오른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집 쪽으로. 집도 봐야 되고. 왼쪽도 봐야 돼서. 집 너무 위험하다 이거. 왼쪽도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 이거.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조심해야겠어. 에임받냐? 자신감 있게 싸서 성공. 에임별로였어. 그만해. 3대 빼낸인가? 난 왜 봤는데 모르지. 얘도. 구급상자 10개씩 갖고 있어. 미쳤어. 저렇게 많이 필요 없겠지. 5개 1개 1개. 수류탄이 내려. 염뿍. 이제 텐먹을 필요 없어. 자, 침착하게 갑시다. 1분이에요. 1분인데 지금 집 압박감 장난 아니거든요. 18명이고. 근데 내 쪽에서는 없었으니까. 내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집 쪽으로 가죠. 어차피 집에 있는 애도 나와야 돼서. 아, 옆에도 집 있어. 오른쪽에도 집 있고. 미쳤네. 진통제에 비제 별로야. 오래 걸려. 먹을라면. 10쪽씩 걸릴걸? 요새 배그 많이 하셔서 그런가 실력 엄청 늦셨네요. 일단 집으로 가서 집 확인하고 돌아서 왼쪽으로 가서 안전한 쪽으로 밑에 쪽으로 도는 것으로 가는 것으로 이쪽으로. 아, 근데 되게 위험하다. 아마 벌판에 누워있을 거야, 이제 애들. 시간도 없고 그래서 나도 가서 벌판에 누워있어야 되거든. 16명인데. 허허, 벌판이다. 난 하나도 안 보이던데. 저기 여기서부터 누워서 갈까? 아까 뒤쪽으로 가스 오거든요. 제발 없길 바란다. 일단 가서 누워야 돼. 누가 나 쏘는 것 같은데. 야, 애들. 야, 오른쪽에 한 놈. 오른쪽에 한 놈. 오른쪽에 한 놈 보이죠? 내가 먼저 쏠 필요 없고. 저 녀석이 저기 가고 있다는 건 저쪽은 없다는 거야. 저 녀석 빼고는. 저 녀석 누우면 나도 눕겠어. 애들 앞 근처는 좀 별로야. 아, 거기서 쐈쭉. 안 보여. 가스에 당하고 있거든. 어디 숨었냐, 쟤? 저기 숨었다. 앞에 FC 가운데. 나도 안 보이지. 어떻게 하지? 수류탄 있나? 저기 숨었어. 저기. 아, 씨. 거기 아니야? 기어서 갔나 본데? 엄프로 쏘자고? 음기니까 소음기? 소음기라도 소리는 들려요. 야, 뒤에 한 놈 있어. 보여? 공두천 선배님과의 플레이를 떠올려 보세요. 저 한 놈 가고. 죽였나, 이거? 이거 죽었어? 전식 죽였나 보다. 가야돼. 전식 뒤로 가. 뭐 보는거지? 뭐 하는거지? 엄청난 녀석. 딜을 봤었어야지. 다시 한 있어요. 여기서부터 걸어간다. 저기 또 그게 있어, 얘들아. 괜히 헷갈리게. 8명. 저 앞에 다시 한 명. 앞에 총소리 한 명. 왼쪽 멀리. 여기 저기 한 명. 3명. 그리고 나 4명. 나머지 4명 어디에. 이제 곧 죽겠네요. 수고하셨어요. 다시 한 명 내림. 지가 지찰침. 너무 급하게 내리는 바람에. 7명 남았는데 정말 억울하구요. 왼쪽에 한 놈. 저기 언덕배기 한 놈. 그 다음에 앞에 여기 오른쪽에 한 놈 있었고. 나는 남고. 왼쪽에 두 놈. 왼쪽에 두 놈. 여기 두 놈. 넷. 나 다섯. 한 명 숨어있을 듯. 누워있을 듯. 짐작하게. 안전하다. 좀만 더 앞으로 가면 되거든. 4명. 왼쪽에 한 놈. 오른쪽에 한 놈. 그리고 나 한 놈. 그리고 어디에. 웨어 한 명. 기어가는 놈 한 명일 듯. 오버할 필요 없어. 어? 다 죽었어. 왼쪽에 죽은 듯. 오른쪽에 한 놈일 듯. 오른쪽에 계속 쏟은 놈 한 놈일 듯. 일단 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제발 언덕이 있진 않기를. 오른쪽에 소리가 났거든요. 일단 풀 수는 많은 곳으로. 안 보일 거야. 일나. 너무 높지만 않으면. 1대 1입니다. 먼저 찾으세요. 시청자의 눈으로 봐라. 시청자의 눈으로 봐. 어딨어. 보여? 왼쪽인가 설마? 진동제 빨고. 저기 있다. 보이죠? 다 못 봤어. 지금. 전혀서 나 못 봤거든. 여기 나무가 워낙 많아서. 전혀서 나무에 숨어 있거든. 일단은 안전지대부터 가. 못 봤으니까 내가 더 유리해. 지금 자리가. 수루탄 던지고 있죠. 지금. 거기 있을까봐. 하지만 난 멀리 있다는 거. 너가 있는 곳은 난 봤어. 저 나무에 있는 줄 알고. 나와서 확인해. 봤을까나? 아씨 나무에 튕겼어. 약간 앞이었는데. 굴렀나? 아 아 아 아까 아피언니 여기서 딱 떨어지고 봤는데 여기 탁 탁 했나봐 아 그리고 아까 그냥 애로울 때 그냥 빨리 자리 잡을 그냥 쏠걸 그냥 아이 쏘았어야 돼 잘했는데 오케이 아 안 돼 스포 했어 죽기도 전에 밑에 뜨던데 죽었다고 그 다음에 화면 떴어 아 까비 킬 보상 명중 보상 백 돌파 디귿 디귿 잘하셨습니다 잘했는데 그쵸 아 뭔가 아쉽다 음 음 안녕하십니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